기대반 우려반 하셨더라구요. 그런데 저희가 첫 공연을 올리고 나서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. 그래서 저희들의 열정과 정성이 관객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좋았고 그냥 삼총상은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걸 외치고 그거를 저희가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저의 진정성이 무대에서 묻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요번 배우들과 모든 스태프들이 그 점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